안녕하세요. 구준의 지혜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시대 경상도 성주거울 한 양반가에 특이한 외모로 이름하는 장선비가 살고 있었다. 오늘도 한한 장선비가 하인을 노려보고 있었다. 네 이놈, 어찌 상전 앞에서 기죽기죽 웃어대는 게냐? 네가 몽둥이 찜질이 그리운가 보구나? 여봐라, 어서 몽둥이를 가져오너라. 내 오늘 네 놈이 세상빛을 못 보게 하겠다. 성남 목소리가 사랑방을 건너 온 집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과거 준비를 하고 있는 장선비의 면전에서 하인이 수발을 들던 중에 특이한 외모를 지닌 장선비가 눈썹 하나를 움직였는데 그만 하인의 눈에는 꿀꿀대지가 눈썹을 실록실록하는 듯이 보여서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세곰한 것이었다. 집안이 또 시끌시끌하자 장선비의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아직도 화가 덜 사그라든 아들을 보고 말했다. 아들아, 어찌 극한 일로 그리 언성이 높은 게냐? 명색이 선비인데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품격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자기의 성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어찌 선비라 할 수 있겠느냐? 화는 자신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말을 천금같이 아끼도록 하여라. 이렇게 추넘한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건만 장선비는 늘 돌여사변 그 자리였다. 하지만 과거 공부만큼은 나름 열심히 하였기에 장선비는 성종대회의 서른이 넘어서 과거에 굳지하였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성종임금이 승하하였고 뒤를 이어 연상군이 왕으로 즉위하였다. 연상군이 왕에 오른 뒤 폭정과 부패로 일관하자 장선비는 벼슬살이를 이어갈 기망을 잃고 낙향한 후 풍류와 술로 시절을 한탄하며 보내게 되었다. 세월은 날아가는 화살같이 십수년이 흘러 장선비는 이제 57에 이르게 되었다. 나이와 경륜으로 보면 그를 어려워하고 공경해야 마땅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볼 때면 입가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의 제조와 학문이 아무리 뛰어나다하나 그의 외모가 코는 들지 않고이며 눈은 있는 듯 없는 듯하니 그의 얼굴은 흡사 돼지 머리와 같은 모습이라 사람들은 그를 돼지 대갈이라고 불렀다. 버젓한 이름인 장순손이라는 호칭이 있음에도 돼지 대갈 장공이라고 불렸기에 성주 근동에서 그 별명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 장선비는 벗들과 어울리며 술에 치약이라도 하면 시절을 한탄하고 임금인 연산군의 복장을 비판하는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과거 젊은 시절 장선비의 아버지가 그토록 탐구하던 자신의 성정을 다스리라 하던가 모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말들은 생각조차 못하였다. 이러한 장선비의 행실은 그의 눈에 띄는 독특한 외모에 더해져 파라코로 비춰졌기에 그의 별명은 더욱 멀리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풍류로 십수년의 세월을 보내다 보니 집안 살림은 나날이 어려워졌고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문자 녹답은 이미 남의 손으로 넘어간 지 오래되었다. 남편의 행실을 참다못한 아내는 가끔씩 걱정하는 소리를 하였다. 여보 영감 사람들이 당신을 돼지 대가리라 놀리면서 손가락질 한답니다. 그만 풍류 즐기는 것을 끊으시고 자중하셔요. 이제는 다시 조정해 나가실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어요. 어허이 연작 따위가 어찌 홍곡의 뜻을 알겠소. 그럴만한 큰 뜻이 있어서 그러니 소인배들의 손가락질에 너무 개념치 마시오. 임금이 실정하여 백성이 도탄에 빠졌는데 어찌 사대부가 이 신의 영달을 위해 조정해 나가겠소. 장선비는 이리 세치하러 자신의 행동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며 아내를 설득시키려 했다. 하지만 풍류를 즐기는 매일의 생활이 아내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으며 게다가 백성의 고단함은 안중에도 없이 복정을 일삼는다고 임금을 비방하는 말을 술기운을 빌려 대놓고 하니 말이라는 것이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지가 듣는다 하지 않는가. 큰 사달이 날까 하여 아내의 노심초사하는 마음은 차그라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전날도 친구들과 늦은 밤까지 만취하도록 어울렸던지라. 쓰린벨을 움켜쥐며 장선비가 회장을 위해 아침상 앞에 앉아왔는데 소란스럽게 대문이 열리며 거침없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어명이요. 장순소는 당장 달려 나와 어명을 받듯이요. 이리 병력같이 근부대사가 장선비를 부르며 외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장선비는 허겁지겁 떨리는 손으로 의관을 갇혀있고 급히 방 밖으로 뛰쳐나오느라 그만 근부대사 앞에 엎어지고 말았다. 민망함도 잠시 장선비는 놀란 가슴을 가다듬고 근부대사를 정중하게 맞이하면서 어명이 무엇인지와 어명이 내린 연휴를 묻자 근부대사가 어정쩡한 모습으로 말했다. 허허 그 그것이 제명이나 연휴를 모르겠으나 그대를 당장 추포하여 의금부로 압송한 후에 저영하라는 명이 내려졌소. 한시가 급하니 속히 길 떠날 준비를 하시오.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이 전혀 뜻밖의 어명을 듣고 보니 장선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아내와 식솔들은 대성 동걱하였다. 장선비는 사지로 가는 길에 주상님께 마지막 고별이 없을 수 없다며 근부두사에게 사정하여 집안 사당에 구했다. 불초 소생 순손 풍은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상님들께 하직 인사 올립니다. 저승에서 남아 자손의 도리를 다하겠나이다. 이리 고하는 장선비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자신이 겁없이 뿌렸던 말들로 인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자 순간 지난날 자신의 언행이 외도 되었고 왜 내가 가벼운 자리에서도 말의 무게를 생각하지 못했을까 하는 희한한 마음이 들었다. 부집일식간에 일어난 일들에 놀라서 아내는 울며 불며 가장을 보낼 수 없다며 남편의 바지까랑이를 잡고 놓지를 못하자 아들이 만류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아무런 잘못 없이 이리 끌려가시는 마당에 이리 어명을 받드는 것조차 방해하신다면 멸문지하가 미칠지 모릅니다. 부디 자중하셔요. 이 말의 아내는 손을 넣고 울음을 가까스로 참았다. 소문을 듣고 친한 벗들도 급히 달려왔으니 친구의 처지를 안스러워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친구가 비분 관계하여 내뱉은 말을 누군가 발설한 게야 불쌍해서 어찌 하노 우리가 그때 말을 조심해야 안다고 장공을 더 자중시켜야 했거늘 그리 못한 게 이런 사달이 나겠네 그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선비가 끌려가는 것을 애통해 했지만 정작 무슨 제명이나 이유로 끌려가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속절없이 장선비는 오라찔에 묶여 길을 떠났다. 길을 나선 장선비는 어명을 받들기는 해야겠으나 자신의 죽는 이유마저 모른다니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었기에 금부도사에게 답답하여 자신의 죄명을 다시 강곡하게 물었다. 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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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이왕 어명을 받들여야 객기에 길을 나섰소만 죄명도 모르고 생을 마친다면 너무 어망한 일이외다. 정녕 무슨 이유인지 소문으로라도 들으신 바가 없소이까. 어 참 죄명도 모르고 복명하는 낸들 어찌 답답하지 않겠소. 다만 과란에서 흘러나온 소문에 의하면 주상께서 장대지 대가리의 목을 당장 베어오라고 하셨답니다. 이 말을 마치고 금부도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장선비를 바라보았으나 장선비의 얼굴을 보자 표정이 일순 변하였고 가까스로 웃음을 참다가 극기하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금부도사의 이런 모습이 싫었기도 했지만 그 웃음의 이유를 알기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에 형장으로 끌려가는 장선비도 터져 나오는 실소를 감출 수 없었기에 웃음을 머금은 채 말했다. 나 원 참 세상 별 희한한 일도 다 있구먼 내 생김새가 임금님도 대노하게 만들다니 별일이네. 이제껏 내 외모를 보고 화내는 사람을 본적이 없거늘 내가 인물은 인물인가 보구먼 허허 이 대화는 장선비를 따라오던 하인 중 한 명의 입으로 식구들에게도 전해졌다. 이를 전해드린 식구들 역시 눈에 눈물은 고였으나 울음 때문인지 웃음 때문인지 모를 지경이었다. 장선비의 아내 역시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하며 눈물을 그칠 수 없었기에 이를 지켜보던 마을사람이 장선비의 아내를 위로했다. 부인 이렇듯 참담한 일 앞에서 다들 웃을 수 있으니 필시 전하이복이 되어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기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쉘 소문으로만 떠덜던 궁궐안의 폭근인 임금에 관한 이야기는 뜬 소문만은 아니었다. 이 모든 사달은 연상군과 성주 출신 기생사이 일에서 일어났다. 연상군은 폭정이 날로 심해지더니 예를 벗어난 탐역스러운 손길은 남편이 있는 안악들마저 궁에 들였으니 그 안악들이 남편을 그리워하는 기색이 보이면 질투심해 당장 그 남편의 목숨을 거두었다. 다른 안악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으며 본 남편의 목숨을 보정기 위해 연상군 앞에서는 본 남편을 그리워하는 기척을 드러낼 수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연상군이 종류에서 제사를 지내고 물린 음식으로 차린 상 앞에 앉아 음복을 하고 있었다. 그때 임금을 가까이서 시중들던 성주 출신 기생 하나가 상에 오른 돼지 머리를 보더니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소곤거리듯 가만히 웃었다. 연상군이 누구의 웃음소리인가 하여 주변을 둘러보니 그 기생의 입가에 웃음기가 맺힌 것을 보고 말했다. 얘야 너는 무슨 생각에 그리 웃는 것이냐 떠나온 옛 정인이라도 생각나는 것이더냐 임금이 찍혔던 눈빛을 보내며 갑작스럽게 묻자 기생은 화들짝 놀라 엎드리며 말했다. 마마 그것이 아니었고 상 위에 오른 돼지 머리를 보고 웃었나이다. 싱겁기는 어찌 돼지 머리를 보고 웃었다는 게냐 마마 다름이 아니었고 소녀가 살았던 성주라는 곳에 장 돼지 대가리라는 양반이 있사온대 저 돼지 머리를 보니 그분의 머리가 흡사 비슷하여 갑자기 생각이 났사옵니다. 어찌 사대부에게 그런 별명이 있다더냐 그저 장순선이라는 양반의 얼굴이 돼지 머리와 비슷하여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 부를 뿐입니다. 음 필시 그놈이 내년의 정인인 게로구나. 아니 아니옵니다. 절대 그렇지 않사옵니다. 동척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라는데 어찌 그 자가 생각났을 꼬우. 여봐라. 당장 장 돼지 대가리를 금부에 접어들여 목을 베어라. 일이 어이없는 상황으로 인해 어명이 내려졌고 이유도 무린 채 금부두사가 장선비를 잡아 금부로 데려가는 것이었다. 한편 길을 재촉하여 금부두사와 장선비 일행이 상주 지역의 한 마을인 함창에 공검지라는 못앞을 지날대였다. 공검지 앞에는 두 갈래길이 나 있었는데 하나는 조금 돌아가야 하나 넓은 길이었고 다른 길은 지름길이었으나 좁고 험하였다. 일행이 통상 공적인 일로 한양으로 향할 때 택하는 큰 길로 들어서려는데 장선비가 간청하여 일행을 멈추게 했다. 건너편 작은 길 입구에서 검은 고양이가 마치 따라오라는 듯이 꼬리를 흔들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지난 날 장선비가 과거시험을 보러 이 갈래길을 들어설 때면 항시 고양이가 나타났었는데 그때마다 장선비는 고양이가 자신을 좋은 길로 안내하려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선택하여 갔었다. 그리고 그 이후 소과 대과시험을 무난하게 통과했었다. 그 뒤 장선비는 갈래길 앞에서의 고양이는 자신을 좋은 길로 안내하는 신령한 기운이라고 굳건히 믿었다. 장선비는 이러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금부도사에게 작은 길로 갈 것을 청했으나 금부도사는 허무 맹랑한 미신이라며 공부로는 큰 길로 가는 것이 보통이니 따를 수 없다고 하자 다시 간청했다. 도사나리 나리와 마찬가지로 저도 명색이 나라의 녹을 먹은 자 아닙니까 마지막 가는 길에 그런 사소한 소원 하나 들어주는데 뭐 그리 인색하십니까 어차피 빨리 금부에 도착하여 오명을 따르는 것이 도사께도 유리한 것이 아니겠소 그러지 마시고 적선하는 셈치고 부디 청을 들어주시오 청이 일화하니 내심 찜찜했던 금부도사는 혹여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장선비의 청을 저버릴 수 없었고 자신도 내심 무고한 사람이 상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기에 작은 길로 일행을 이끌었다 한편 연상군은 자신이 총애하는 기생이 난사내를 마음에 두었다는 것이 생각할수록 괘씸했기에 조급증이 크게 달했다 급히 선정관을 불러 장 돼지 대가리를 찾아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오도록 명을 내렸다 명을 받던 선정관은 급히 말을 달려 함창의 대로를 거쳐 성주의 장선비 집으로 갔다 선정관이 장선비가 떠난 것을 알고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가 일행을 추격했다 동상 일행이 길을 떠났다면 대로에서 만났을 터인데 도대체 어쩐 일인가 하고 선정관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선정관은 선정관은 제때 명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에게 벌이 내려질 것이 염려되어 다급한 마음에 성주까지 내려온 길을 거슬러 일행을 찾으며 한시도 쉬지 않고 말을 달렸다 그 후로 몇 시각이 지나자 금부도사와 장선비 일행은 어느덧 문경세제에 이르렀고 어명을 받들기 위해 쉴 틈없이 움직여야 하거늘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느긋하게 행정을 내려놓고 쉬는 중이었다 그때 멀리서 일행을 발견한 선정관은 말을 책찍질해 일행 앞에 말을 멈추고 허리침에 찬 상방검의 칼집을 부여잡은 채 금부도사에게 상검의 명을 전했다 그러자 일행이 껄껄껄하고 웃으며 금부도사가 선정관에게 말했다 여보시게 칼집에서 손을 내려놓고 이리 와서 숨이나 돌리시게 사내가 받은 명은 이미 시효가 지났다네 금부도사는 일행이 상주를 지날 즈음에 진성대군이 반정을 일으켜 연상군을 패이시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일단 금부의 고에 장선비를 방면하려고 천천히 길을 가다가 세제에서 신은 중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특유한 외모로 인해 어처구니 없이 죽을 운명에 처했던 장순순은 우연한 선택으로 목숨을 부지했고 그의 일화가 전해져 중종임금이 즉위한 후에 경상감사에 제수되었다 이후 그의 행적에 대한 평은 갈리지만 승차를 거듭하며 벼슬살이를 이어가다가 70세가 넘어 괴증을 하사받고 영의전까지 올라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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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